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.5%포인트 인상한 뒤 부동산 시장이 더 얼어붙으면서 서울 공인중개사들의 폐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공인중개사 폐업 건수는 314건으로 전달 188건에 비해 70% 가까이 급증했습니다. 또 전체적으로 폐업 휴업 건수는 327건으로 신규개업 306건보다 많았습니다. 폐업과 휴업 건수가 신규개업 건수보다 더 많아진 건 지난해 12월 이후 6개월 만입니다. 전국 단위로는 6월 한 달 동안 모두 1148곳이 폐업해 5월 대비해 58%나 증가했습니다.